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본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두 이 구절을 다 말씀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기쁨을 주는 말씀이고 들어도 너무 기쁘고 또 확신, 힘을 주는 말씀이고 사람을 왠지 착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읽어도 들어도 왠지 착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정의를 하고 또 읽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과연 그렇게 할 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지 항상 좋을 때는 누가 기뻐 안 할 수가 있어요 다 기뻐하죠 다 되어질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 안 되어질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감사 다 좋은데 왜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그쵸? 당연한 말이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솔직히 그런 것들은 또 있어요 불신사들 또 너무 좋을 때는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해요 만약에 뭔가가 안 되어지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 믿지만 아버지 이렇게 나오긴 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의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도 가다가 헛디디면 주여 이렇게 해요 나쁜 일이 생기면 주여 하지 마 없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안 믿어도 근데 오늘 본 말씀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것이 바로 24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눌 말씀 제목은 나의 24, 25, 영원의 응답입니다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24에요 24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무엇을 항상 붙잡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생 우리가 평생의 응답을 받아야 정말 이게 참 기쁨이 나옵니다 슬플 때도 기쁨이 나오고 슬플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기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병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안 와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4 정말 우리가 24 되어진다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4 그것이 오직입니다 24 문자로 그대로 24시간 그게 아니라 내 인생 나의 오늘 그 24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무엇으로 살며 그게 24에요 제가 주일 러시아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때도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의 24가 무엇이지 정말 우리의 24 물론 크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복임이죠 나의 24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잘 지켜보니까 저의 24가 TCKD라고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맛있는 거 먹어도 좋은 거를 체험해도 제일 먼저 우리 신우가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TCKD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가끔 내가 비정상 엄마인가 라는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신우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24가 TCKD이에요 그 TCKD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고 그 TCKD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나의 24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24가 되어진다면 25가 저절로 되어져요 왜냐하면 24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 25를 주십니다 그리고 25가 되어진다면 결국은 영원이라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젠 내 삶에 내 인생에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되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원의 응답입니다 말씀대로 드디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모든 현장에 우리가 오직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나의 위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오직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이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반을 이루시고 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에요 아니면 99.9 아니에요 100% 다 이루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감란산으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 다 무엇이 일어날 것이다 니대에 가는 길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 임하면 권익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삶과 사역과 일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직을 붙잡았을 때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맞아요 창세계 1장 27절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창세계 2장 7절 말씀 그쵸 정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르놓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항상 우리 인생에 선택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직을 붙잡았고 운명이 바뀌었고 근데 사는 것이 보이는 것이 망만치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들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잠깐이에요 크게 보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사회 세상 시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가끔 살기 싫어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지식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오직을 누린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알아서 기도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서 기도를 한다면 힘들어서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도하기 싫어해요 왠지 그것도 노동인 것처럼 느껴져요 귀찮아 하기 싫어 에이 들어주실까 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정말 충만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할 때 기도도 저절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갈 때는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정말 내 운명이 바뀌었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는데 내가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을 하잖아요 솔직히 내 힘으로 할 때랑 그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지켜볼 때랑 완전히 달라요 해녀마다 해녀마다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우리가 티식의 수련회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코로나에다가 그쵸? 사람들이 애들을 안 보내려고 해요 더더욱 불신자 우리 항상 불신자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현지인 사역자들은 불신하게 말을 해요 안 되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 안 올 거다 안 보낼 거다 이렇게 하면 조건들이 엄청 많아요 이유들이 엄청 많아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안 되고 저거 때문에 안 되고 이거 때문에 안 보내줄 거고 저거 때문에 안 보내줄 거다 그럼 우리가 왜 해요? 뭘 믿고 해요?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때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이 맞거든요 현실이고 사실이고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소리 말 그 사실을 듣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목회자도 기도를 해야 되고 중직자도 기도해야 되고 평신자도 기도해야 됩니다 인도를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른 눈으로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이 우리가 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화가 나요 화를 참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까지 화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내뱉었으면 티식의 수련에 없어요 현지인 사역자 시험에 들어요 그럼 나만 나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목사가 되고 참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다만 저에게 그때 선포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잘됐습니다 잘됐어요 우리가 기도 처음부터 올해가 시작된 그날부터 기도해왔던 그런 애들이 다 왔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티식해들 불신자 가족들이 보냈어요 우리한테 맡겼어요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 감사하다고 다 인사한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아 이거구나 사역의 경험 아니에요 성경 지식 아니에요 세상 지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운명이 뒤바뀐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 있어도 사건이 터져도 위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금요철에 때 정말 울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암을 앓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울었다는 게 아니라 물론 사실이죠 암 볼지평이잖아요 솔직히 수술 받아도 근데 5년이라는 시간을 또 지켜봐야 되고 항상 불안석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파도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아 이게 진짜 감사구나 왜냐 암 걸려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암 걸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밖에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암에 암 걸려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암 걸려서 하나님께 올 수 있게 된 은혜의 감사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질 수 있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예요 문제가 생겼다가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보죠 그렇죠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픈데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친 엄마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사건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서 감사 그거예요 그 감사를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디에 내 삶 속에 나에게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의 나의 24를 찾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 아니라 목회제는 저도 사람을 볼 때 낙심이 돼요 율법에 나와요 나만 옳고 니네들은 틀렸다 라는 생각을 그 깊이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목회제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내가 그럼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손받는데 영적인 거고 전달되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이 살아야 내가 살아야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야 직장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먼저 너가 성령 충만 너희들 모두 나 먼저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병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표가 아직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고쳐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병 이 문제 이 위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그 사역 그 일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볼 때 아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올 때 보이는 응답이거든요 증거거든요 그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달라졌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되어진 겁니다 오직을 붙잡았다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그렇게 줄도 나왔어요 그쵸 기도와 말씀 뛸 수 없는 두 가지 기도와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축복을 먼저 내가 누리고 그리고 전달한다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나도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하게 되면 언젠가 한계랑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사람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 부자열도 건강한 사람이어도 다 가진 사람이어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응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정말 오직이라는 이것 발견하면 붙잡으면 이거를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깨달음이 올 겁니다 저는 이 깨달음은 무엇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또한 저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직이라는 응답을 붙잡고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을 때 정말 인생에서 한 번도 그런 감사가 안 나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는데요 정말 우리 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들 그리고 시대를 제일 중요한 것은 후대를 살릴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24시 24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원교회를 위해서 본당 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미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항상 그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오력충만 성령충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가는 현장 그게 우리의 평생이잖아요 그 현장에 우리가 평생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24예요 거기에 25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영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다리고